자 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64카운티 투월댄스 인터 어느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태그가 한 번 나옵니다. 투월 끝난 후 12시에 도착했을 때 8카운트 태그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카운트의 오른발 포워드 두 손을 안에서 밖으로 펼치시는 것들 손바닥을 세워서 밀어내듯이 바깥으로 펼쳐주세요. 이 자세 그대로 3카운트에서 7카운트까지 유지 마지막 8카운트의 외발 포워드 자 1카운트의 오른발 포워드 두 번째 카운트의 안에서 밖으로 손등을 세워서 밀어내듯이 3, 4, 5, 6, 7, 마지막 8카운트의 외발 포워드 첫 번째 카운트 오른발 사이드라는 커버 및 스텝 오른발 플러스 외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외발 앞에서 비오시기 그리고 비하인드 오른쪽 어깨를 사운드에 1카운트 포워드 두 번째 카운트 맨발 플러스 외발 윙 커버, 사이드 외발 커버 내 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오른발 오버클러스 다시 왼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카운트의 넓게 실을 모으고 오른발을 다했어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세 번째 카운트 맨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을 몸을 틀어서 그대로 다이클럽 예지 스타일 슬로우로 하실 거예요. 아홉 카운트 보시고 사이드라는 오른발 트랙을 튕겨려 크러스 또 오른쪽도 사이드라는 오른발 트랙을 튕겨려 크러스 네 번째 카운트 사이드라는 오른발 트랙 커버 왼발 사이드라는 오른발 트랙 커버 왼발 트랙 왼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탄에서 오른발 넥스텝 여섯시 다시 옆에서 2분의 1턴 12시를 모으고 포워드 오른발 뒤에서 앞으로 스윙 크러스 사이드라는 오른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섯 번째 카운트 오른발 백랑이 커버 백랑이 커버 사이드라는 커버 오른발 오버 크로스 왼발 히치 크로스 모양으로 히치 외로 크로스 사이드라는 여섯 번째 카운트 백에 놓으면서 왼쪽 사전 10시만 방향을 보십니다 거기서 오른발 콕 포워드 스텝 4분의 1탄에서 3시 왼발 백스텝 다시 한 번 사이드라는 히치 여섯시 사이드 스텝 6카운트 홀드 왼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왼발 두개 더 하시면서 4시간 방향 핸드에서 차선을 쳐다보십니다 1, 2, 3, 4, 5, 3, 7, 8 1, 2, 3, 4, 5, 3, 7, 8 여섯 번째 섹션 4시간 사선을 쳐다보는 상태로 왼발 포워드 스텝 두 번째 카운트 코워드 왼발 포워드 그대로 스윙하면서 왼쪽으로 8분의 1탄 정방향 스윙으로 그대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크로스 왼발 뒤에서 앞으로 스윙 마지막 섹션 그대로 스윙 턴벌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behind 오른발 뒤에서 뒤로 백 스윙 비하인드 왼쪽 어깨 방향으로 3분의 1탄 12시로 4분의 1탄 그리고 그대로 2분의 1탄에서 여섯시로 가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